미쿠는 볼품없는 화성에 관심을 보인다. 저 화성에서는 행성 정착을 시도 중인 개척 도시가 보이고, 화성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건설된 도시지만, 유리관 안에서의 공간 말고는 개척할 능력이 없다. 미쿠는 그들이 화성을 완전히 개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하는데, 그 도움이란 화성 테라포밍 프로젝트. 우선 방귀를 뀌어서 화성에다가 인위적인 대기를 만든다. 방귀 행성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 놀랍게도 방귀를 정화하면 절반이나 공기로 바꿀 수가 있다. 거인녀의 방귀란 테라포밍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척박한 대지를 살리기 위해 화성에 거대한 대변이 떨어진다. 식물을 자라나게 할 기름진 흙이 될 터. 엄청난 소변 줄기가 화성을 향해 쏘아졌다. 대변 대륙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일종의 바다다. 소변을 정화하면 물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그 효율은 무려 95%.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방귀는 대기가 됐고 대변은 대지가 됐으며 소변은 바다가 됐다. 행성으로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다. 미쿠는 화성을 테라포밍하여 지구처럼 살기 좋게 만들었다. 이처럼 우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목성만큼 거대한 거인녀가 필수다. 소개밍하여 지구처럼 가야 돼ossa. 아멘